운송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 화물차 운전자분들이라면 영업용 보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는 영업용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물차 영업용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보험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업용 보험이란? 영업용 보험은 말 그대로 화물차 등 영업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위한 보험입니다.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화물차나 택시 등 상업적 용도로 운행되는 차량은 사고 위험이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영업용 차량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운송업에 종사하는 화물차는 물건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나 화물 파손 등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영업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보험의 필요성 영업용 차량은 하루 평균 주행 거리가 길고 운행 빈도가 높아 사고 확률이 일반 차량보다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운전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화물 파손이나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그 책임 범위도 크죠. 영업용 보험은 이런 다양한 위험 요소를 보장해줍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업에 종사하는 화물차 운전자라면 영업용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화물차 영업용 보험의 종류 화물차 영업용 보험은 다양한 상품으로 제공되며 각각의 보험은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신체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모든 차량은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영업용 차량의 경우 보장 한도가 더 높습니다. 본인 차량의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차량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 더욱 넓은 보장을 원하는 운전자에게 적합합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 화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화물차 운송업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특히 고가의 화물을 운송할 경우 화물 보험이 없다면 사고 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으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 후 큰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화물차 영업용 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가입을 진행하세요. 여러 보험사의 영업용 보험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보험료는 운전자의 경력, 운행 거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여러 조건을 고려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상품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 보험의 경우 화물의 종류나 운송 범위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보험의 보장 범위 내에서도 특정 조건에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면책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나 위험 지역에서의 운행, 법적 제한을 어긴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금액 이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자기 부담금 설정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 부담금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사고 발생 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절감 방법 화물차 영업용 보험의 보험료는 사고 이력, 운전 경력, 차량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사고 경력이 많을수록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운행을 통해 사고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험료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체를 포함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줄어들지만 사고 시 본인 차량 수리비가 보상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운전 습관, 차량 상태,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물차, 운송업에서 영업용 보험은 필수적입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과 상대방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신다면 영업용 보험 가입을 미루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